모짜렐라 치즈 이번에는 들려달라고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얀은 퐁고리를 얹어서 많이 먹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맵다 맵다 와 어우 면은 너무 맛있어야돼 하얀 아이스크림 닭다리 간장 뼈가 고소하고 맛있어요 뼈가 고소하고 맛있어요 뼈가 고소해요 뼈가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오징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식감이 들어있어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신선한 맛 달콤하고 매콤하고 달콤해요 볶음밥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해서 딱딱해요 스파게 잼 탕후라이 초콜릿 너무 맛있어서 바삭바삭 밖에서 매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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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바삭바삭 매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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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ㅋㅋ 어머 짠 오돌뼈 오돌뼈 오징어 마요네즈 초콜릿 정말 마쾌한 것 같아요 쭈쭈쭈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해요 진짜 달콤하고 맛있어요 계란이 달콤하고 고소해요 정말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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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오징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